끊어져서 이어지겠습니다 then you can vote to decide where to go for the school field trip 그런 뒤에 그러면은 그렇게 올리면 너희들이 can vote 투표할 수 있잖아 무엇을 투표하는 거야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to decide 결정하기 위해서 decide는 결정하다 라는 말이니까 내 부사적용법의 목적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지 자 무엇을 결정하는 거야 where to go for school field trip 학교 소풍을 위해서 어디 갈지 where to go는 어디 갈지를 말하는 거잖아 또는 갈 장소를 말하는 거지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잖아요 그죠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목적어예지 where to go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decid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학교 수학여행을 위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where to go는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이고 to decide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지 됐지? 결정하기 위해서 너네가 투표할 수 있을 거다 make sure to visit the school homepage and vote make sure는 반드시 뭐 뭐 해라 이 말이죠 명령문이니까 앞에 유가 생략되어 있잖아 명령문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make sure to 동사원형 뭐 반드시 어떻게 해라 학교 홈페이지에 visit 방문해서 and vote 투표해라 되겠죠 to visit and 여기 투가 생략되어 있는 to vote 방문해서 투표해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